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알게 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래도 리뷰를 찍으면 꼭 한 가지 종류만이 아니라 좀 다른 것도 한번 찍어봐라 해가지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물론 저 레고 제품은 아니고요 일단 그 선물 받은 제품을 리뷰하기 전에 제가 구독자가 600분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시고 항상 챙겨봐 주시고 조언과 질타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제가 구독자 멘트 같은 거는 이제 1000분이 됐을 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600분이 되었을 때 하는 이유가 제가 또 제품 선물 말고도 다른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구독자가 600명이 됐다고 제가 어떤 선물을 받았냐면 짜잔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 제가 물론 이런 실물적인 선물도 되게 너무 감사드리고 좋았는데 이런 선물 받고 나니까 되게 다시 동심에 빠지는 것 같고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이 선물을 주신 분께서는 뭐 그림도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다른 것보다도 되게 뜻깊은 그런 선물이었어요 일단 뭐 그냥 그림일 뿐이지만 저한테는 조금 느낌이 남다른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이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구독자 600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네고는 안녕 아무튼 제가 이제 선물 받은 제품을 리뷰할 건데 이 선물 받은 제품은 제가 원래 주력이 트랜스포머예요 근데 트랜스포머 말고 새로운 제품입니다 이제 뭐 트랜스포머를 하시다 보면은 뭐 커뮤니티나 카페 이런 곳에서 많이들 접하시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바로 마크로스 제품입니다 제가 마크로스는 진짜 이 제품이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 작품을 못 봤어요 그래서 되게 과분한 선물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죄송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마크로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애니메이션이 되게 종류별로 시리즈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일단 리뷰에 앞서서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도 처음 해보기도 하고 제가 작품의 그런 스토리 같은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투기 그리고 로봇 모드 그리고 마크로스는 거워크 모드라고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로봇 모드랑 이렇게 전투기 모드도 따로 이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터 모드, 거워크 모드, 그 다음에 이 로봇을 까먹었네요 아무튼 이 제품은 이제 VF-31J 지크프리드 라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반다이 마크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윗면에 보시면 VF-31J 지크프리드 하야테 인멸만 USE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US라고 읽는 건지 US 이름 읽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게 전투기랑 로봇 모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밑면에도 전투기 모드 이렇게 이름 들어가 있고 일본어 적혀 있고요 옆면에는 이렇게 로봇 모드 들어가 있고 되게 깔끔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쪽 옆에는 이제 거워크 모드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조종석이 열려요 그리고 그 조종석의 주인공인지 아니면 이 기체를 조종하는 파일럿인지 두 명이 타고 있고요 이렇게 윗부분에 엔진 같은 거 열리고요 이렇게 엔진룸 파츠 떼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봇 모드 이렇게 뒷부분 등부분 보여지고 이렇게 가동률 약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면에는 이렇게 묵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이게 거워크 모드라고 이 마크로스에만 있는 그런 모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마크로스 제품을 만져보기 전에는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 자세가 제가 처음 보는 자세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봐야 더 멋있어요 실제 제 제품을 가지고 이 거워크 모드로 해주시면 진짜 보면 볼수록 이 마크로스 제품들이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품 두 개 있고 나이프 같은 거 두 자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로 주의하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일본어 많이 적혀 있네요 일단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은 아니고요 선물해 주신 분이 소장하고 계시다가 한번 만져보라고 해서 주신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박스를 이렇게 여시면 되게 신발 상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Remove Before Flight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상자 한번 더 덮개 빼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위에 뚜껑 덮여 있고 이렇게 스티로폼에 둘러싸여 있는 하얏트 인멜만 지크프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자 덮개 있는데 여기 안에는 뭐 각종 루즈들이 수납이 되고요 이렇게 1층을 꺼내 주시면 여기 2층에는 이렇게 스탠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거어크 모드, 로봇 모드, 전투기 모드 때 모두 장착이 가능한 이런 투명한 파츠랑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런 스탠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 들어가 있고 안에 무슨 QR 코드도 들어가 있고 일본어로 적혀 있는 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서가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서만 보시고도 변신이나 뭐 각종 루즈 착용 방법 등 뭐 주의할 점 등 이런 거 다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플라스틱 덮개 빼 주시고요 여기 박스도 빼 주시면은 이렇게 루즈들 동봉 되어 있습니다 루즈들도 거의 사용 안 하셨고 이렇게 약봉지처럼 들어가 있네요 이런 건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용한 루즈는 이렇게 몇 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르겠다고 한 파츠들도 그냥 새거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렇게 비닐에 잘 쌓여져 있는 이제 하야테 인멜만 지크프리드를 꺼내 주시면 이렇게 비닐에도 쌓여 있고요 비닐 잘 벗겨 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로스 지크프리드 하야트 인멜만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어디까지가 이름이고 어디까지가 호 뭐 이런 별칭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플레임으로 부르는 거고 일단 이렇게 접혀 있는 날개 다 펴 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조심해서 펴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펴 주시고요 그리고 앞쪽 날개도 이렇게 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단차 생겼던 부위들 잘 정리해 주시면 지크프리드 하야테 인멜만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색감 자체가 이 푸른빛이랑 도색이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콕핏에 이런 클리어 파츠들도 너무 잘 들어가 있고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딱 봤을 때 솔직히 트랜스포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무비 시리즈는 몰드 자체는 좋아도 되게 좀 다들 칙칙해요 아니면 이제 원색 빨간색이나 노란색 이런 걸로 그냥 포인트를 줬을 뿐인데 이런 마크로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데칼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정말 데칼들이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조그만 부위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데 진짜 조그맣게 VF-31 지크프리드라고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비행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조종석도 살짝 반투명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데칼이 진짜 너무 잘 들어가 있네요 이런 옆에도 그렇고 일단 위에는 이렇게 조금 갈라지는 부분들이 보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변신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발이 조금 티가 나는 그런 조형이고요 제가 이 제품은 변신이 아직 능숙하지 않아서 좀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날개도 이런 마크도 잘 들어가 있고요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펴주시고 다시 해 주실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뒷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로봇 모드가 티 나는 그런 발바닥이긴 해요 그래도 전투기 모드 자체는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옆에도 잘 나왔고 이렇게 밑에 부분도 정말 로봇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깔끔한 변신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리 길이가 길어지는 그런 프로포션이긴 한데 이것도 나름대로 멋있어요 늘씬하고 길쭉길쭉한 그런 매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에도 이런 데칼들 되게 조그만 것도 사소한 것도 잘 넣어 줬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많이들 스탠드에 고정해서 올리시는데 여기서 바로 랜딩 기어를 내려서 이 상태로도 보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부분 여기 위에 손톱을 살짝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손톱 살짝 넣어 주셔서 이렇게 옆으로 힌지 이용해서 빼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걸리게 해서 빼 주시고 여기 이렇게 살짝 열어 주시고요 여기는 합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무릎 쪽도 이제 살짝 이렇게 열어 주시면서 여기 걸리는 부분 조심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조금 당겨서 열어 줍니다 그 다음에 바퀴를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무릎 부분 이렇게 열면서 앞으로 당겨 주시고 뒤로 그리고 바퀴는 옆으로 살짝 돌려 주면 됩니다 제가 리뷰를 찍으려고 손톱을 깎았더니 조금 손톱이 걸리는 게 없네요 이 상태로도 이렇게 진열이 가능합니다 랜딩 기어까지 다 내려 주니까 좀 전투기 같은 느낌이 더 확 사는데 아무래도 이 파츠 부분이 조금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투기 상태일 때는 동봉되어 있는 스탠드 넓적한 기본 베이스 부분이랑 이 길쭉한 부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로봇 모드나 버워크 모드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여기 홈파인 곳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껴 주시면 이제 전투기 모드 때 스탠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랜딩 기어 접어 주실게요 이렇게 접고 닫고 여기도 잘 닫아 주고요 여기도 다시 바퀴 안쪽으로 돌려 주고요 손톱 살짝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리면서 닫아 주고요 여기도 닫아 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플라스틱 거치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뒷부분 넓적한 부분이 여기 이 검은색 부분 양쪽으로 감쌀 수 있게 해 준 다음에 여기는 딱 하고 안착 시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홈파인 곳에 이렇게 껴주면은 이 상태로 진짜 전투기가 날아가는 것 같은 되게 멋있는 각도로 진열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이 진짜 이런 스탠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막 여러 개의 거치대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진짜 깔끔하게 진열이 가능한 그런 스탠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크로스 만져 보기 전에 마크로스만 이렇게 딱 진열해 놓은 사진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진짜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전투기 모드로 아무튼 이 상태에서 여기 앞부분 콕핏 이렇게 손톱 넣어 주셔서 살짝 빼서 이 정도 빼셨으면 이렇게 뒤로 살짝 넘겨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 주셨으면 이렇게 안에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주인공 같은 파란색 머리에 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투구를 쓴 여자 아 이분이 여자네요 이렇게 여자랑 남자 같은 한 공간에 들어가 있고요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조금 분실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종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도색 같은 거나 계기판 이런 거 표현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거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상태로도 거워크 모드나 로봇 모드가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콕핏은 닫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뒤에 부분 손톱 살짝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톱 넣어서 딱 살짝 열어 준 다음에 여기 앞부분 걸리는 거 조심하고 이렇게 살짝 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배기구 같은 게 나오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앞에 부분 먼저 빼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빼 주면 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멋있게 잘 나왔네요 와 진짜 저는 이 스탠드랑 이 각도랑 진짜 전투기 멋있어요 마크로스 아무튼 이렇게 열어 줄 수 있고 다시 닫아 줄 때도 앞부분 걸리는 부분 조심하고 앞부분 먼저 넣은 상태로 뒷부분 이렇게 딱 닫아 줍니다 여기도 앞부분 먼저 넣어주고 딱 이렇게 닫아 주고요 이번에는 마크로스 이제 거워크 모드로 갈 건데요 솔직히 마크로스 제품들이 그렇게 변형이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아요 이렇게 살짝 빼 주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멋있는 전투기 모드가 나오려면 다른 넘버링들이나 다른 모델들도 변형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추측이 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해 주셔야 될 거는 여기 팔 먼저 뺄 거예요 팔이 어딘지 모르시겠죠 팔은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여기 부분 그래서 여기 살짝 홈파인 곳 있어요 이 홈파인 곳에 손톱이 긴 분들은 손톱을 넣어서 빼줘도 빼지고요 아니면 이렇게 살짝 얇은 일자도라이버 같은 걸로 살짝 넣어서 빼주면 이렇게 손가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옆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넣어서 빼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고정되어 있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 살짝 이렇게 빼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인트 빼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팔이랑 다리랑 분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리 거크 모드 때는 여기 힌지에서 이렇게 바로 꺾어 줄 수 있습니다 살짝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걸리면서 막 도색이 까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살짝 여기 분리시킨 상태로 여기 앞에만 똑 똑 똑 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슬라이딩 이용해서 딱딱 빼주고요 무릎 살짝 이렇게 벌려 주고요 여기 걸리는 부분 조심하세요 이렇게 펴주고 여기도 슬라이드 이용해서 쭉 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벌려 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슬라이딩 이용해서 딱 그리고 발가락 다 펴주고요 여기는 방향이 이렇게 맞게끔 걸리는 부분 없이 여기 발목 뒤에 보호대를 펴줍니다 이 상태로 해줬으면은 여기 밑에 있는 관절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한 2단계 2클릭 정도 내려주고 이런 식이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거고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 두면 뭐 없으니까 여기 있는 관절 이용해서 살짝 옆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해서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슬라이드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쭉 다리를 내밀 수 있게끔 해줘야 조금 더 멋이 있어요 무릎을 이렇게 한 클릭 더 꺾어 주시면 조금 더 역동적인 포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용하셔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벌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솔직히 제가 이거에 정확한 각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이제 팔을 뺄 건데요 여기 안쪽에 있는 메인 날개랑 이렇게 손이랑 파츠를 분리할 거예요 이 상태로 여기 부품 이렇게 빠져 나올 수 있게끔 딱 이렇게 빼 주고요 날개 살짝 올려 주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날개 살짝 올리면 이렇게 자동으로 살짝 빠져요 대신에 좀 플라스틱이 스트레스가 오겠죠 그래서 잘 보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팔 들어가 있던 파츠 닫아 주고요 여기도 팔 파츠 이렇게 닫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힌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뺄 수 있는데 설명서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뾰족한 부분 걸리지 않게끔 살짝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빼 줄 겁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면서 쭉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 힌지 이용해서 이 뒤에 있는 미사일 같은 거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 줄 거고요 여기 조인트 있어요 딸칵 맞게끔 껴줍니다 그 다음에 손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접어 주고요 이 흰색 부분이 바깥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팔을 돌려 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돌려 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 이용해서 이 어깨 부품 쪽을 이렇게 옆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 올리면서 여기 밑부분 다리 부품에 걸리지 않게 살짝 돌려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절 접어 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살짝 어깨 부품 빼주고 돌리실 때 여기 걸리는 부분 조심해서 살짝 돌려 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손 먼저 이렇게 올려서 조인트 딱 껴 주고요 그 다음에 팔 이렇게 뻗어 주고 여기 접고 그 다음에 돌려서 흰색 부분이 바깥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돌려 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힌지 접어 주고 팔 돌려 주고요 그 다음에 날개 다시 내려 주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쭉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 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반으로 갈릴 수 있는데 여기 앞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살짝 딱 떼 주고 이렇게 접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 준 다음에 총은 끝까지 쭉 늘려 줄게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손잡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벌려 주고 벌려 주고 벌려 주고 그리고 안에 있는 거는 이쑤시개나 이런 드라이버 같은 거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잡아 땡겨 주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날개 잘 정리해 주고 무기 방향 잘 정리해 주고 뭐 단차 있는 부분 살짝 정리해 주면은 지크프리드 VF-31J 하야테 인멜만 제품의 거워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이 거워크 모드는 실제로 보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저게 뭐야 저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봐야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조종석이 앞에 있음에도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무기 안쪽 수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프 펼쳐지고 접어지는 기믹이 있는데 여기 조인트 구멍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 조인트 여기 맞게끔 이렇게 무기가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 무기도 착용이 가능한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맨손에는 조금 착용이 힘들고요 이 부품 살짝 빼 주신 다음에 여기 살짝 주먹 쥐고 있는 이런 부품 있어요 거기에 칼 이렇게 펴서 안으로 넣어 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볼 조인트 이용해서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제품은 전투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관절을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칼도 들고 있네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앞쪽은 조금 주둥이가 길고 제가 이게 맞게 한 각도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만 둬도 멋있고 한 클릭 더 접어줘도 더 공격적이고 멋있게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면은 거의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너무 내려온 거 같네요 이거는 아 멋있습니다 진짜 제가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진짜 제가 펜즈 토이즈 요새 모으고 있는데 트랜스포머 펜즈 토이즈만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마크로스 모았을 거예요 너무 멋있어서 물론 너무 비싸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무기 다시 분리해 주고요 칼도 다시 뽑아 주고 다시 일자손 껴 주기 전에 일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지 따로 가동 되고요 이렇게 검지 따로 가동 되고요 이렇게 벙어리 손 따로 가동 되는데 벙어리 손 쪽에서만 한 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삿대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껴 주고요 이렇게 이 검지 손가락 때문에 칼을 자연스럽게 쥐어 주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구조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VF-31J 마크로스 하얏트 인멜만 로봇 모드로 변신하는 영상입니다 설명서에도 이렇게 거워크 모드 그 다음에 로봇 모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트리플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거워크 모드에서 로봇 모드 가는 게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는 다시 슬라이드에서 안으로 넣어 줄 거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쭉 넣어 줄 거고요 여기 거워크 모드의 관절은 다시 이렇게 쭉 펴 줄게요 이렇게 또 펴주고 안으로 다시 꼭 집어 넣을 건데 이거는 솔직히 나중에 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팔은 이 상태로 냅둔 상태로 여기 다리 부품 있는 쪽이랑 여기 위에 기체 있는 부분이랑 분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껴져 있기 때문에 조인트 이렇게 분할 해 주고요 이 상태로 손으로 받치고 여기 안으로 손톱 넣어서 딱 부품 앞으로 내려 줄게요 이렇게 내려 주고요 이 부품 있는 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 주고요 여기는 이제 뒤로 접히는 부분입니다 검은색 부분은 이렇게 뒤로 넣어 주고 이 비행기 앞에 기수 부분 여기 조인트 딱 빼 주면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수 부분 안으로 넣어 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와 되게 차곡차곡 잘 접혀서 솔직히 저는 진짜 로봇 모드 어떻게 되나 긴가민가 했었는데 진짜 신기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넣어 주기 전에 여기 거워크 모드였을 때 관절 이렇게 접어 주고요 뻑뻑하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접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안쪽에서 머리를 뺄 수 있어요 로봇의 헤드를 뺄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일단 여기 뒤에 부품 먼저 이렇게 고정 핀 내려 주고요 접힐 수 있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품 이렇게 살짝 올리고 여기 가느다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여기 사이에 넣어서 머리를 살짝 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머리 살짝 빼 줄 준비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해 준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품 이렇게 살짝 열어 주고요 이게 머리예요 아 모르셨죠? 진짜 처음에는 어떻게 변형하나 진짜 궁금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살짝 내려 준 상태로 여기 안에 있는 이 검은색 부품 이 부분을 이렇게 뒤로 살짝 올려 준다고 생각하면서 얼굴 걸리는 부분 없이 여기는 앞으로 빼 주시고 여기 얼굴 있는 쪽 부품을 이용해서 앞으로 쭉 빼 주시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얼굴이 처음에 이거에서 조금 헤맸는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조금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얼굴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닫아서 눌러 주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앞으로 이렇게 쭉 가져와 줍니다 여기도 살짝 접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이렇게 이용해서 살짝 내려 줄 거고 여기 조인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딸칵 딸칵 껴줍니다 이렇게 어우 멋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날개는 접어 줄 거고요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접고 안쪽으로 접고 날개는 이렇게 접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무기는 힌지 이용해서 앞으로 쭉 가져와 줄 거고요 이렇게 날개는 이 상태로 이 상태까지 해 주셨으면 아까 여기 다리 있던 슬라이드 쭉 닫아 주시고 한 단계만 이렇게 딱 내려 줄 수 있어요 이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쭉 조심히 닫아 주고 한 단계만 이렇게 내려 줍니다 그리고 무릎 덮개 부분은 이렇게 닫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있는 쪽에서 옆으로 한 클릭 여기도 옆으로 한 클릭 이렇게 해 줘야 이제 다리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 잡을 수 있게끔만 이렇게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무기를 뺄 거예요 여기 무기 뒤쪽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이거를 살짝 빼 준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 주고 솔직히 무기가 이 등 위에 달려 있을 때가 더 멋있는데 손으로 쥐었을 때도 멋있긴 멋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아까 칼 꽂았을 때 썼던 이 주먹 이렇게 총 부품 분리해서 안으로 넣어 줍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 주고 딱 다시 고정해 주고요 총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다시 볼 조인트 맞게 껴주면은 이제 총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미비된 거 정리해 주고 어깨도 살짝 올려 주고 해서 다리 각도도 살짝 틀어 주고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은 마크로스 VF-31J 하야티 인멜만 USE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저는 트랜스포머 제품만 모아왔기 때문에 이 제품을 딱 본 순간 조금 건담 느낌도 났고요 전투기 모드 때도 진짜 멋있었지만 진짜 로봇 모드도 되게 프로포션이 정말 좋아요 대신에 다리가 조금 너무 롱다리 아닌가 싶은 그런 프로포션이긴 한데 원래 작품에서 그랬으면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마크로스를 수집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봐도 진짜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 색감이 너무 멋있고요 일단 뭐 이런 무기 같은 거 제가 이런 좀 긴 장총 같은 거 좋아하는데 이런 장총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일단 변신도 되게 어려운 편이 아닌데 되게 쉽게 변신할 수 있게끔 해 줘 가지고 진짜 멋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얼굴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진짜 멋있게 클리어 파츠 눈으로 쫙 되어 있어 가지고 꿀도 달려 있고 유니콘스럽고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판에 클리어 파츠도 너무 멋있고 전투기 앞부분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게끔 정말 차곡차곡 잘 접혀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기수 부분 살짝 보이는 거 빼면은 다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집니다 다리가 좀 길어요 롱다리에요 근데 좀 얇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만 모으던 저한테는 조금 어색한 그런 다리 프로포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 장갑도 움직여 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닫아 주신 상태로 이렇게 캐논 같은 거 달려 있는 것도 멋있고요 이렇게 장총 저격총 스나이퍼 같은 것도 되게 멋있게 잘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색감이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는 이 정도 날개가 있으면 이제 등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등짐을 얻게끔 하는 변신을 추구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등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날개 같고 망토 같기도 하고요 더 멋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녹색 캐논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전개될 수 있고 여기에 무기 하나만 더 멋있는 거 들어갔어도 더 멋있었을 거예요 뒤에서 보면 아무래도 등짐은 조금 많이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골관절이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이렇게 까딱까딱도 가능하고요 뒤로 요정도 앞으로 요정도 딱 멋있게 숙여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깨는 살짝 요정도 올라가고요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요정도 그 다음에 이 어깨 있는 쪽에서 이렇게 더 가동성이 확보가 되고요 여기에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고 팔꿈치는 요정도 접힙니다 많이 접히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뒤로도 요정도 거의 직각으로 꺾여지고요 근데 이게 여기 힌지 부분 관절이 만질수록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기분은 있어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살짝 까딱까딱 그리고 여긴 볼관절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고 처음에 동봉되어 있는 이 가동선이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멋있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먹 지어 있는 아니면 무기 지어 줄 수 있는 그런 손들 뿐입니다 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경례하는 듯한 손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뻗어 있는 거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삿대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많네요 삿대질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품 딱 두 개만 빼서 쓰셨네요 세 개만 이 정도면 뭐 거의 쎄 거죠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프도 두 자루 들어가 있어서 양손으로도 쥐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리는 부분만 없으면 솔직히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라챗 구조로 되어 있어요 뒤로도 요정도 그냥 뭐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요 정도의 가동성이 확보가 되고요 여기도 360도 돌아가면 좋은데 360도 까진 아니고 조금 부러질 듯한 그런 가동입니다 여기서 더 움직이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뭐 아까 거워크 모드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더 빼면은 이 정도로 꺾이고 직각으로 그리고 뒤로도 이렇게 꺾여서 그래서 무릎 환자가 가능한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목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해서 왔다 갔다 해 줄 수 있고요 안에는 합금으로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양옆으로 까딱까딱 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돌아가고 여기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힌지 이용해서 살짝 꺾여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뒤로도 살짝 꺾이고요 일단 제품이 트랜스포머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플라스틱 제품이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런 재질이에요 트랜스포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만졌을 때 텁텁하고 두껍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안이 비어있는 듯한 플라스틱?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서 만질 때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로봇 모드 상태였을 때 이 스탠드 빼주고요 여기도 다시 빼서 이 긴 쪽으로 이렇게 껴 주신 다음에 이 클리어 파츠가 있어요 제가 거우크 모드 스탠드는 빼 먹었는데 설명서에 보시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마크로 쓰는 처음이라 조금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 제품을 이렇게 안쪽으로 딱 이렇게 가운데 부품이 오게끔 껴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딸칵 스탠드가 다 좋은데 길이 조절 같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진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중에서 총을 쏘고 있는 듯한 그런 자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딱 접어주고 이런 식으로도 진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스탠드 활용성은 좋은데 조금 아쉬운 그런 베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선물 받은 제품이기도 하지만 진짜 기대 이상이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돈 좀 생기면은 마크로스 한번 사봐야지 사봐야지는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제품을 받아 봤어요 진짜 기대 이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도색 까짐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변신이 조금 미숙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리고 조금 플라스틱 재질이 트랜스포머 제품 말고 좀 건담 이런 건프라 같은 거 만졌을 때 그런 플라스틱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정말로 만족을 하는 제품이고요 제가 진짜 여유가 생기면은 마크로스 제품 또 다른 것도 한번 모아보고 싶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마크로스 VF-31J 지크프리드 하야테 인멜만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자 600명 된 거 진짜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